네? 아라리? 아라리? 아, 경창아라리요. 경창아라리. 아아... 아라리도 전문장님 되게 하시네요. 아아... 언니 한번 해봐요. 딱딱일도 잘하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아해요. 이야, 완전히 여기 공장이네, 붙이기 공장. 평상시에 그런 거 하나 오셨죠? 평상시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오셨으면 저희가 이제 좋은 일 같으니까.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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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 벽... 그 elle은... 우리 집에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운전해 줄 사람이 없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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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가면은... 요즘 어디가면 나무차 타고 다닐수도 없고 수고하십시오 애인이 지금 있는데 어디갔어요 지금 할머니 이거 얼마씩 팔아요? 5,000원씩 이거 자연산이죠 그죠? 여기 좀 있으면 새댁이 하나 올 거래요 지금 돈 찾으러 갔어요 여기 자연산은 여기다 이게 민들레예요? 이게 민들레예요? 네 할머니가 직접 했어요? 산에 가서 이걸 요리를 잘해야 돼 그죠? 아니 요리가 딱 약해서 이게 식없잖아요 식어오니까 사람한테 좋은데 요리를 잘해야 돼 네 요리해서는 못 먹잖아요 약으로 먹어야 돼요? 때려서 먹어야 돼요? 네 사람한테 줘요 저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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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할 줄 몰라 이거를 갔다 잘무 잡숴요 물을 지금 사진만 찍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줄 알면은 팔아드리겠는데 아니 아주 같이 물을 많이 붓고 푹 삶어가지고 물을 잡숴서 물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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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먹으라고요? 엄청 쓰거울 텐데 아니 뭐 시국에 별로 잘 물으면 많이 붓으면 별로 안 쓰고 물을 잡숴서 약을 해서 약을 해서? 지금 집사람이 은행에 돈 찾으러 갔어 내가 좀 있으면 물을 먹으면 어디에 좋아요 할머니 사람한테 좋아요 할머니 이거 많이 드셔가지고 정장하신거에요 그러면 나도 이런 물을 해 먹어요 해드세요? 아유 근데 정장하세요 정장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별로 안씨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들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나 넌 뭐 먹을거예요? 핫도그 두드래요? 포장 Definite 핫도그 하나? 아마 소시지 하나요 그거 발라요? 네 설탕이랑 케찹이랑 다 발라주세요 셀프 이쪽으로 와주세요 해봐 지은아 너는 어디갔어? 핫도그 안 받는거야? 누가 할아버지가 핫도그 한 perpetual 흰cé 나도 갖고 있어 네 오늘 사람이 많다 오늘 저기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갖고 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돈 찾았어요? 할머니가 저게 나보고 쓴박이 사달라고 여기 하나씩 주면 돼 가만히 주면 돼 안녕 이름이 뭐예요? 아 모찌예요 모찌 모찌 안녕 안 봐 누구세요 이러는 거 같아요 이건 뭐예요 할머니? 전호쌍이라고 전호쌍이라고 전호쌍 전호쌍이에요? 뿌리는 약이고 이거는 나물이고 나물이고 그래요? 그냥 묻혀서 먹으면 돼요? 여기 샌들하고 맛있어요 대처요? 기채 먹어도 되고 샌들 부추입고 가지고 먹어요 미나리 같은 게 참 맛있어요 아 미나리과 같네 그죠? 미나리하고 똑같은 거죠 미나리과네 5,000원이 싸요 아 예 전호쌍이라고 좀 이따가 저기 예 집사람 데리고 올게요 요거는 민들레 예 그거 민들레네 그죠? 네 아 아 아 할머니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제시 다섯시대 아 아 알았어요 아 아 아 난 전호쌍이라는 걸 오늘 저기 처음 보네요 예 전호쌍이 우리는 약으로 나가고 이건 이파리인데 우리는 그치고 뭐 네 예 예 예 예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리는데 예 예 아 여기 사세요? 아니요 저 서울 사요 서울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예전에 다시 살던 분이 평창에 와서 사셔서 아 평창에 사시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 아 놀러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정선이 돼가지고 예 먼저 한번 그 정선 어디 집 먼저 사시던데 예예 거기 한번 나와서 열양 예예예 제가 거기도 갔었는데 아 그랬었죠 아 근데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됐다고 예 매매가 돼가지고 예 좀 이렇게 가격은 좀 다운돼갖고 매매가 됐어요 예 어떤 분이 사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나는 다른 데를 또 구하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어디 말씀하신데 어디 무슨 산다 아 이런데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전 여기 이쪽에 와서 살려고 아 많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아 관심이 많으시구나 근데 우리 또 샴발라 구독자님 네 직접 가보면 또 맘에 안 든죠 그쵸 맘에 안 드는 것보다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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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죠 네 가격도 안 맞고 하트간에 많이 다니셔야 돼 네 많이 다니시고 일단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선택하면은 나중에 진짜 빼도박도 못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의 투자로 내가 최대한 행복해지자 어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은 줄 거 다 주고 가면 나중에 못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괜히 나이 먹어서 행복하기도 힘들고 진짜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쪽에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첫발을 좀 띄울텐데 예예 전혀 그런 그게 없으니까 첫발을 지금 못 찍어가지고 예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먼저 열애 거기 나와가지고 한번 직접 가봤죠 아 맨에 있다고 네 종거 달라고 그래 좋은 거라겠습니다. 지금 선거 유세하느라고? 엄청 시끄러워요 시장 입구에다가 유세차 갖다 세워놓고 엄청 시끄러워요 뭐 살라고? 저기 살까? 저기 살까? 사장님 여기 얼마에요? 예 요거 만원씩 소금 해드릴까요? 네 소금도 뭐 살라고? 뭐 살라고? 뭐 살라고? 찹쌀 찹쌀 아 참 사 설탕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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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거 빨간거 저거 얼마씩 가지? 사모님 요거 얼마씩 해요? 빨간거 요거 요거 3,000원 3,000원 빨간거 제일 빨간거 빨간거 제일 빨간거 제일 빨간거 빨간거 요거 제일 예쁜거 물 자주 안주면 되죠? 일주일에 한번 주면 되요?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여기를 앉아보시고 주세요 줄기 줄기 많이 말고 조금만 말랑말랑할 때 주면 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한테 맞는거야 두달에 한번 네 꽃 봐 엄청 이뻐 얘들 봐 아우 꽃 이쁘면 나이 먹었다 그래 얘들이 얼마나 이쁘네 그치? 엄청 이쁘죠? 아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으로 이뻐 사람들이 쫙 빠졌어 그치? 사람들이 쫙 빠졌어 좀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쫙 빠졌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찐빵인가? 찐빵인가? 찐빵이에요? 벌써? 아우 지금 또 딸기 꺼야 될 텐데 위치상 언니야 오돌뼈도 넣을까? 오돌뼈 내가 맛있는대로 드릴게요 네 영통은 없죠? 없어요 오늘은 제가 가져온 거 다 팔았어요 오늘 사람이 많았는가 봐요 오전에요 오전에 많았죠? 네 지금 사람 다 빠졌네 날씨가 좋아서 오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사람 다 빠졌다 저 묘세하는 대로도 다 빠졌고 그 사람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거기서 왔는데 같이 단체 해도 돼요 오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같이 신다 오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장사가 잘 됐는가봐 김치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샀어요? 아 빠르신데 사모님이 빨라 알타리 알타리 아 좋다 많이 파세요 네 그만해주세요 아니야 너꺼 아니야 어른들꺼야 어디로 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자기 좋아하는 거 얼마씩 할게? 만원 되겠습니다 만원 되겠습니다 만원 되겠습니다 콜라 만원 이게 얼마인가 깨져 깨져 하지마 사장님 이거 얼마에요? 이거 먹어보시 네 먹어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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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래? 강냉이가 없나? 강냉이가 강냉이가 없는데 근데 되게 튀겨난 거 오래된 거는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하나만 주세요 우리 하나 주세요? 네 근데 유튜브 찍으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왜요? 이거 찍으면 별로 안 좋죠 아 이게 사람들이 보고 와서 요 아저씨한테 와서 사지 그러면은 응 아 참 많이 오세요 많이 봐세요 네 너가 장사하는 거야? 네 어우 야 우리 젊은 사장님 우리 젊은 사장님 올해 몇 살이세요? 네 1학년 1학년? 8살인데? 와 대박 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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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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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만데 3개 1개 사면 1개 사면 1개 사면 천 원이고 아 예 힘 PI 이게 5천 원이에요? 오이가 네 야 zal 너무 잘하는데 예 타고났어. 경력자에요? 경력자에요. 경력자라 경력자. 7살때부터요. 6살때부터 있어요. 경력직이네. 7살때부터요. 5살때부터요. 최연소 사장님. 아우 너무 귀엽다 인사는 안했지?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화이팅 나무들도 많이 나왔네 나무들도 많이 나왔네 나무들도 많이 나왔네 엄나무도 나오고 아저씨 2천원씩 살렸지? 네? 얼마주 살렸어요? 3개요 2천원치요 백산네리 네 빨대가 없고 지금 아저씨 포도 주시더라 포도 포도가 아주 상큼하고 맛있네 이야 이거 모종이 많이 나왔네 모종 나온거 봐라 곰찌단기 방풍 뭐 떡지에다가 상추에다가 이야 엄청나왔네 엄청나 아 모종이 다 나왔어요 로백 모종 메시아 모르고 무얼 무 뭉 무 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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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요거 나면서 무너플리는 요거인데